추워! 잠깐만 어! 내 목도리! 다시는 못쓰게 됐어. 다시 쓸 수 있다고? 너만 믿으라고? 너만 믿으라고? 어, 알았어. 못해, 못해, 못해! 아무나 얼른 안 일어나? 아까 먹은 아이스크림 케이크 칼로리를 생각하고! 나도 더는 못하겠어, 리더. 우리 좀만 쉬자, 어? 왜? 유비는? 위에 없어? 아까 감기 기운이 있다고 방에서 쉰다 그랬는데? 예상아, 너 방에 없던데. 그치? 아프다가 온 거 다 개뻥이지? 겁봐, 연습하기 싫어가지고. 친구라니까! 요즘 걔 부쩍 이상하지 않아? 외출도 자꾸.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? 맞아, 생겼어. 진짜? 누군가요? 나. 나더러 친구랬어. 아이, 뭐야! 재미없어! 그럼 오늘 행사 유비 언니 역시 우리 셋만 뛰는 거야? 어쩌겠어, 감기 아주 제대로 걸렸던데. 오빠는 안 가? 원래 주인공이 제일 늦게 나타나는 거 몰라? 어휴, 어휴. 야, 가자! 늦었다가 또 무슨 기사 뜰지 몰라. 안녕, 광프린스. 안녕 못하거든? 야, 번개! 너 감히 광프린스를 기다리게 해? 너 때문에 나 행사 늦어서 나 심리 기사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? 죄송해요. 이거 유비님 세탁물 찾아오느라고. 한 번만 더 날 기다리게 하면 그땐 정말 파이어야, 파이어! 알겠어? 허리 업! 서둘러, 빨리! 이리 줘. 그 유비 거랬지. 내가 갖다 줄게. 그래 주실래요? 감사합니다. 여기. 어? 내 거랑 똑같은 목도리네. 유비 친구. 어디 아퍼? 감기가 더 심해졌어. 약은 먹었어? 응. 마법의 약 먹었어. 잘했어. 그건 뭐야? 아, 맞다. 이거 네 세탁물. 근데 너 나랑 똑같은 빨간색 목도리 있더라. 아, 그래? 봐봐. 내 거랑 똑같잖아, 그치? 아, 그렇네? 아, 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요즘 이게 유행인가 보다. 그런가 봐. 그러면 쉬고 있어. 나 토끼 좀 만나고 올게. 가지마! 아니, 나 오늘 심심해. 나랑 놀자. 미안. 토끼를 기다리게 할 순 없어서. 대신 금방 올게. 아, 씨. 아, 미치겠네. 아, 어지러워. 왜 없지? 무슨 일 있나? 토끼야! 어, 아니. 왜 이렇게 탈지? 빨리 들어와! 보채공사의 이동점에. 몸이 고행이. 야, 둘 다 해. 왜 이렇게 탈지? 왜 이렇게 탈지? 말이 안 와요? 아니, 이게. 요거는oga! 왜 이렇게 탈지? 도끼야 괜찮아? 너 길 건너다가 픽 쓰러졌었어 기억나? 뭐야 너도 감기 걸린거야? 내 친구 유비도 감기 걸려서 누워있는데 왜? 가게?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조심해서 가 목도리 어? 야 이유비 너 아프다는 애가 어딜 그렇게 쏟아지냐? 아니 쟤도 아파? 어? 유비언니 빨간 목둘이 하고 나간거 아니었어? 아까 해보려니까 방이 없던데? 어 하고 나갔다가 잃어버렸어 너 나랑 똑같은 빨간색 목둘이 있더라? 아 팬한테 선물받은건데 요즘 이게 유행인가보다 내 친구 유비도 감기 걸려서 누워있는데 에이 말도 안돼 에이 말도 안돼 에이 말도 안돼 에이 말도 안돼 아 나 무슨 생각하고 있는거 토끼가 잃어버린 줄 알고 찾고 있을텐데 내일 꼭 갖다줘야겠다 넓게 따주면 더 따뜻하겠지? 그 목도리 그 목도리 그 목도리 그 목도리 그 목도리 그 목도리 amazed 어떻게 pen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